총이 실제로 나가게 되면 승조용 총원이 많이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요관이 먼저 입으로 시범 보인 후에 수병들이 실습할 수 있도록 한다. 알겠나? 네, 갑시다. 먼저 첫 번째 당긴과 동시에 기적 누르면서 둥둥둥둥둥둥 다음 충돌 경보음은 다음 화산방 경보음은 다음 유도탄 경보음 다음 수수 경보음은 단음, 장음, 단음 한 후에 손을 떼면 된다. 알겠나? 조금 어렵지?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금방 해야 되는 겁니까?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참네 그러면 박찬회병장부터 2부를 한 번 실습 보여주도록 하겠다. 알겠나? 네, 알겠습니다. 판내 기정민 경보음이 시험 빔빔빔 빔빔빔 띠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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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띠리리 띠리 띠 띠 띠 covered 감사합니다 이즈 yani 라라라라 아 아 아 아 삐삐삐 컬 끝 팜내 기정민 견부기 시험 끝 아 아 아 아 그 우리 아 아 아 초다 한번 해봐도 됩니까 벌써 다 할 수 있다고 지금 했던 것처럼 한번 여기 땡기면 그냥 계속 땡기는 채로 한번 당기고 놓으면 된다 출항 15분 전 출항 요원 배치 합리의 기적 및 경보기사 시험 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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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쾅 쾅 쾅 쾅 쾅 죄송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교육시간에 웃고 떠들지 않는데 알겠나? 알겠습니다 끝!